2월의 첫날 아침 무척 추웠습니다. 아침에 서울은 영하 8.2도, 대구는 영하 7.5도까지 떨어졌고요. 찬바람이 불어 실제로 느껴지는 온도는 그보다 더 낮았는데요. 이 추위 오늘 낮부터 조금 풀립니다. 서울 낮 최고기온 2도, 대구는 7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으로 올라서겠습니다.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지금 하늘 모습을 보시면 전국이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요. 미세먼지 농도도 전 지역이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한데요. 다만 강원도 영서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일시적으로 낮봄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. 오늘은 낮 동안 기온이 올라 추위는 조금 누그러집니다. 낮 최고기온 서울 2도, 강릉 5도, 대구 7도, 부산은 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.5에서 2.5미터로 일겠습니다.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